천태종 춘천 사문사가 금강불교대학 17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사문사 대불보전에서 열린 입학법회에서 금강불교대학 17기 54명이 입학했으며 입학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금강불교대학장 행주스님은 불교 공부가 각자 인생에 가장 뜻 있는 시간이 돼 깨달음의 연꽃을 피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춘천 금강불교대학생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불교학 개론과 이해, 명상심리 등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 2년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